한 번은 속인 사람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니까 대성우 형이 진짜 멋있지 않았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기꾼을 속이는 사기꾼 황지성 역할을 맡은 형진입니다 바운더를 다큐면에 침범을 해서 그거 하시지 않습니까? 역할을 믿어주세요 회장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시잖아요 저만 즐겁고 헛고생이에요 기획자는 김혜수이신가요? 글쎄요 누굴까요? 접속무비월드에서 확인하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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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